오시덕 공주시장과 농협 대전유통의 대표이사 및 농축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한 판매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5일 농협 대전유통 하나로마트 세종점에서 공주 알밤 한우와 공주밤, 공주 오이, 계룡딸기 및 사곡밤막걸리 등 17개 업체의 50여 품목에 대한 홍보 판매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홍보 판촉 행사는 오시덕 공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출범한 알밤 한우 사업단과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함께 진행하는 협력행사로 공주 알밤 한우와 공주시 농특산물이 세종시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세종시민과 이웃의식을 공유하는 행사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 알밤 한우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 행사와 시식회를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지난해 7월 세종 공주축협의 공주 알밤 한우 전문 판매 1호점을 개장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세종점의 전문 판매 2호점을 개설하여 매출액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